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오... 뭐야 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R집을 꺼낼건데 아 얘네가 아니네요 얘는 꺼냈네요 얘입니다 두번째 타제 저번에 타제 멍이님이 꺼내서 따로 못찍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꺼내는 것까지 영상 촬영할게요 이놈은 10월 28일날 합사해서 수가 먹혔네요 지금 이제 타제를 꺼낼건데 이번에는 한분의 도움을 받아서 양손 핀셋으로 꺼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입구는 막아놨죠 그리고 완전 버로우를 시켜가지고 보통은 코르코보드 대각선으로 해 놓거나 원육통으로 해서 해 놓는데 오마이갓 네 얘를 흙을 꺼내서 어? 이거 여기 잡혀있어요? 일로 왔네요 여기 R집을 놓고 왔어요 R집을 놓고 왔어요 네 편하게 벗겼네요 Sorry 네 제가 지금 몰라요 지금 R집이 뺏겼는지 다시 원상복귀 네 원상복귀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놔두시면요 네 얘네가 알아서 잘 합니다 네 그러면 R집 꺼낸 거 끝 열어볼까요 지금 알들은 뽀글뽀글한게 뽕 음 어 느낌이 좋네요 얘들 이게 지금 보시면 풍선처럼 잘 불었죠 네 뽕뽕뽕 불어있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좋은데 얘네가 또 잘 됐네요 우와 또 네 또 날짜를 좀 여유 줬는데 아직도 네 림프네요 음 이번에도 좀 잘 나온 거 같아요 클린하게 와우 클린하게 잘 나왔어요 네 준비된 여기다가 부어볼게요 저번에 나왔던 타재들은 다 옮겨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해놓고 지금 빈 데다가 놔두어놨는데 클린하게 완전히 클린하게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한 마리가 붙어서 안 나오네 무고 있어요 여기를 네 물고 있네요 R집을 물고 있었어요 안 떨어지려고 다 꺼냈고 이번 거는 저번보다는 좀 작네요 그죠?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짠 네 클린하게 잘 나왔고요 네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두 번째 타재도 네 클린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작년에 작년에는 알집 3개를 제가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썼어요 타재를 타재를 신경 썼더니 이번에 두 번째까지 잘 성공했네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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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도와 крø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